제주 4.3 사건의 희생자 300명이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.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입니다. 보상액은 사망과 부상 여부 등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몇 차례 심사를 더 열어서 최소 천여 명의 희생자들에게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